우리 엄마들 예? 이쪽 엄마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예? 더워 한번 축축 흘리잖아요 예 가요 예? 아버지 가 더워서 10시라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장소 앞에 가 구경했으며 자 홍대야 오지마라 우리 아버지 몇살나고 또 가신다 내가 안팔을 것도 알아서 사먹어 갑니다 준비 됐어? 응 가자 홍대야 오지마라 우리 아버지 또 나오시죠 자 경대 또 나와 그렇지 다 사랑이 달고 살 나 혼자 기억이 나 나 혼자 기념해 성경의 그릇도 쫌 깨끗아야겠다 홍도야 울리거라 오빠가 있다 아래 나갈 길 너를 지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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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나갈 길 너를 지켜라